말리포 데크로 요가를 하러 왔는데 요가하는 동안에 단란게 영상촬영을 할까 합니다. 단란게를 관찰을 해서 해양생태 전학 프로그램을 만들까 합니다. 지금 아주 단란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단란게들이 집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. 발소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지금 단란게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단란게집을 하나 발견을 해서 그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. 작은 괴고등들이 돌아다니고 있네요. 괴고등들이 여기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촬영할 곳은 단란게집들이 많은데 여기 큰 놈이 하나 살짝 보이고 있네요. 큰 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아마도 인적이 없으면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할 겁니다. 지금 큰 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아마도 인적이 없으면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할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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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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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at. 안녕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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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